그냥 다 무시하고 좋게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. 우선 어두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. 업무법인의 도움을 받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김벌레 채널을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92% 고맙습니다. 그 다음 컴퓨터로 시청하는 4.8% 와 근데 진짜 컴퓨터는 잘 안 쓰는구나 고맙습니다. 그 다음 태블릿으로 시청하는 1.9% 스타벅스에서 많이 보이던데 근데 TV로 시청하는 0.2% 지난번에 내가 좋게 이야기를 했잖아. 눈 피하지 말고 거기 들어 혼자 방에서 폰으로 보면 되는걸 왜 굳이 거실 TV로 보시냐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시청하는 4,862명 항상 재밌게 재밌게 하니까 사람 좋아 보입니까? 요 앞에 주꾸미집 자라더라. 2.8%